아미 아미 보고 싶었어요 저희? 내 숨쉬고 싶어 이 밤을 싫어 너무 아미 보고 싶었습니다 내 안에 갇혀서 굉장히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Don't wanna be love 소리 찔러 준비됐어요? 모두 뛰어 여러분 덕분에 20년, 30년은 계속 이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사랑합니다 이 순간이 영원할 수는 없지만 저에겐 또 다른 내일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순간 드리려고 합니다 둘, 셋! 박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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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사!